그렇지. 올 거예요 아마. 저거는 어디? 오긴 더워. 오늘 진짜 나이 더워. 내가 더더워 까만 거 입어봤고. 너 때문에 진짜 더워 너 때문에. 저 커플끼리 손 잡는 거 아닙니까? 손 잡고 계세요. 손 잡아요. 멱살 잡으면 안 돼요? 아니 뭐라도 잡으세요. 손 잡으라고. 그렇지. 아 나 정말 너 때문에. 아 나 진짜. 우리는 전쟁을 선포합니다. 우리는 사랑을 선포합니다. 우리는 사랑을 선포합니다. 아 저희는 오랜만에 지금 같은 팀이고. 오랜만에 우리 커플에서 좀 너무 떨리거든요. 지효 또 땡긴다 또 땡겨. 거짓말 하지마. 아이 정말. 연기들어가 이제. 떨리거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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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이렇게 작작진보. 너 오늘 되게 너 진짜 야. 커피 매달았습니다. 오. 위에다만 왔습니다. 하나 둘 셋. 언니ников 근원 형. 응. 여기다만 키strong. 얻어버린 는, 잠깐만요. insta. 왜 alpha. 열 Florence 궁경. 확인 도망치고 doing it. 여기가 당신이 Government. 도망치고 하는 거에요g. 여iche papers Systems. 뭐야 뭐야. 아 저거 뭐 하시는 거. 이승우 형. 야 조기야. 아 조기야. 아니 조기야. 아 조기야. 아 조기야. 아 저거 뭐 하시는 거. 이승우 형. 야 조기야. 아니 조기야 야. 아 야 이승우 형아. 민경아. 뭐야 이승우 형아. 뭐야 이승우 형아. 야 조기야. 야 조기야. 야 조기야. 야 조기야. 뭐야 이승우 형아. 뭐야 이승우 형아. 그냥 온 거야. 아 진짜 뭐야. 아 안겨가서 안겨. 아니 조기야. 조기 씨 뭐 하시는 거야. 아니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. 야 조기야. 야 조기야. 아니 형은 뭐 하시는 거야. 아 진짜 뭐 하는 거예요. 야 언제 왔어. 아 진짜. 아 진짜 하시네. 아 진짜 그러구나. 아 저 불편하게 하지 마. 아 저 불편하게 하지 말라니까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이거 참 정말. 아 정말 이게. 밴드 인생이야. 아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. 아니 근데. 저기 일단 저 중기가 이제 제대로 됐잖아요. 네. 박수 한번. 박수 한번. 박수 한번. 아 뭐야. 아 뭐야. 아 뭐야 형. 아니 알았어. 아 뭐야 형 춤이 생활이야. 아니 잠깐만. 왜 이렇게 다 이쪽으로 오시냐. 아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. 아 그래요. 진짜 좋아해요. 진짜 좋아해요. 아 좋아한 거 추겠어요. 아니 근데. 진짜 이 동등이야. 노말이 아니라 재수씨와 별씨가. 남편보다 더 좋아했어 진짜. 아 진짜. 아 되게 깨냐. 아니 진짜 내가 봤다니까. 오늘 나오기 너무 잘해. 아 진짜 진짜. 아니 진짜. 야 뭔 왜 이렇게 좋아졌냐. 강도 열심히 했어 형. 진짜 좋아졌어. 와 너무 봐. 중기는 진짜 다른 걸 떠나서. 저기 런닝맨 진짜 초창에 고생만 하다 갔어요. 얘네. 그래서. 그러니까. 니가 단독 유고야. 송중입니다. 저 85년생 소스 28이고요. 니 운동 뭐하냐 더 준다고 하셔요. 피그말리오니 효과. 흐흫흐흫흐흐imbak 다리차닭장을 Mihawatomi 비가 뛰었던 건데 비광수만 떠서. 비가 뛰었던 건데 비광수만. 아니 군대다 인는데 생각이 되게 많이 나고요. 아 아 아니 형들 보고 dezしょ 왔는데. терrrrfоля 아 하지? 아 우리 incident니 gl Idol 단독 중에 내 아 아이사 우아주자 nomi 당신이 свойرو타다 형이 아니 회석을 거야. 그러니까 전국을 주안기까지 웬일이야 전국을 주.: 가장 낮게 됐는데하데. 이 동생입니다. 뭐라고요? 내가 동생들 중 가장 잘생겼습니다. 아 인성이는 근데 왜 광수랑 왜 다니는 거야? 유난히 별 딸랑이야. 딸랑이야 딸랑이야. 인성이 딸랑이야. 인성이 좋잖아. 아 주환이는 진짜 이게 몇 년 만이야. 제주도에서 한번. 아니 우리 낚시하고 그 이후로 헤어지고 있잖아. 그러니까. 어제 저녁에 같이 밥 먹다가 중계가 제대한 다음에 형들한테 인사하고 싶은데 기회가 많이 없고 중계 또 드라마 촬영해야 돼. 오늘 아니면 기회가 또. 넌 좀 빠지라. 아니 얘들. 3명의 육성을 듣고 싶은데 니가 자꾸 토크로우를 나도. 인성 육성지 인성 육성지. 인성 육성지 인성 육성지. 나 지금 뺨 맞았어. 잘했다 인성아. 인사하네. 아니 잡아. 나도한테 때려줘. 대단해. 너 이런 애였어? 아니 어떻게 또. 오늘은 진짜 잠시 진짜. 중계가 오랜만에 또 우리 저. 제대하고. 이제 곧 이제 또 복귀하고 많이 바빠지면. 사실 우리랑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. 인사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왔나봐요. 인성이랑 또 워낙. 친하니까. 또 의리도 같이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니까. 정말 고맙습니다. 박수 한 번 줘요 진짜. 아니 근데 이런 건 말 게 아니라. 오늘은 그렇고. 다음에 언제 날 빼가지고 같이 한 번 좀. 스케줄이 안돼요. 스케줄이 안돼요. 형 할 거 없잖아요. 아니 같은 사람이에요. 쟤는 스케줄을 해서 하면 안되고. 그냥 쟤는 데려와야 돼. 지금 게임을 하나 만들어야 돼. 형 형. 지금 만들자. 아 모르면 바지라도 벽드 입고 있는데. 지난주처럼. 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주고. 네. 원래 이거 신고하고 그러잖아요. 제대하면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중입니다. 오랜만에. 저는 여기가 뭐. 집이라서. 친정이죠 친정. 네. 오랜만에. 스태프들 감독님들도 왔고. 너무 좋은데. 네. 네. 오늘은 그냥 이렇게 형들께 인사하러 왔고요. 다음에 정말. 인성형 안 바쁘거든요. 아 그러니까. 아 인성형은 데려가면 돼. 저 데려가면 돼. 우리도 집 앞으로 가든지 모르겠는데. 네. 한 번 납치해주세요. 야 대박. 제가 지금 길고도까지 알고 있습니다. 아 알겠습니다. 자 우리 또 우리 저. 작가가 팬이라. 사인을? 사인을 해달라고. 왕성애.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지윤이죠 지윤. 지윤. 아 야 왜 지윤 씨. 잘했어요. 아 나 또 이렇게. 우리 작가가. 소중한 사인인데. 아 여기 있습니다 지윤 씨. 행복하세요. 아니 들쌍. 나한테 사인을 받고 싶다고. 매일부터 해드렸는데요. 오늘이야 내가 깜빡 있다가 해주네. 자 어쨌든. 야 인성 씨. 야 인성이 목소리도 한 번 들어보자. 그래. 아니 우리 저 인성이도. 아 인성이도. 아 인성이도 조금 좀 인사 좀 한 번 좀 해주세요. 그럼 좋습니다. 아 사람 아니다 진짜. 드라마 때문에 SBS에서 인사. 그리고 예능은 참 오랜만에 나오는 거 같아요. 중기 덕분에 또. 광수 덕분에. 올 수 있게 돼서도 반갑고요. 아 어쨌든 저 인성이는. 어 저 스케줄이 안되더라도 우리가. 네. 중기 올 때. 그럼. 차로 가가지고 데려오는 거죠. 내가 잠깐 한 3초 정도 기재시킬 수 있어요. 인사를 신고할 거예요. 하하하하하하. 야 우리 저 주환이 좀 인사를. 아니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번에도 인사 드렸었는데. 두 번째로. 갑자기. 인사 드리게 됐어요. 가방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. 하하하하. 이거면 뭐예요? 커피 이거. 아 커피. 오. 아 이거를 또 이렇게. 야 이거. 뭐하고 잔뜩 쌓았어. 평상시에 놀러다닐 때 이렇게. 모여다니는 거죠. 그러니까. 아 멋있어. 여기 기방이 형도. 아 기방이 형도. 기방이 형도. 기방이 형한테 연락 안 했어. 아 그냥. 그러니까. 큰일 났다 이제. 그분이 큰일 났어. 기방이 이런 거 서운해요. 아 기방이 엄청 서운해야지. 기방이 이런 거 서운해. 그냥 기방이는 조용히 가방 싸서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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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어쨌든 진짜. 우리 저 뭐 잠깐이지만.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우리 저 진짜 우리 줄비가. 지대했으니까. 열심히 많은 시청자로 함께 좀 자주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어요. 우리 또. 민성씨도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. 주환씨도. 와우 진짜. 뭐 조만간 한 번 좀 되실게요. 와우. 아 우리가 꼭 모시러 갈게요. 아이씨. 이게 covet 쟤. 수환 씨도 나 보 afraid 초 am워요.